결국 덕이버스는 거짓말과 함께 아란을 벌였습니다. 아란 모친 안성일이 진료기록부를 세 차례 위조했다. 폭로. 그룹 pfifty pfifty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양측의 법정 싸움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8일 pfifty p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pfifty pfifty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는 세 가지 모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란의 수술로 활동이 중단된 후 갑작스럽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라며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도 소속사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신뢰관계가 파탄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스포티비 뉴스에 법원의 판단에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가신 기분 이라며 kpop 특히 템퍼링과 관련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를 향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졌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가족의 지원 외에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안성일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철저히 침묵을 지키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의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그 속에 안성일과 친분을 쌓은 멤버 아란 역시 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덕이버스가 아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가족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가족은 덕이버스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아란의 어머니는 기자의 인터뷰 초대를 수락하며 많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아란의 어머니는 안성일이 아란의 의료기록을 세 차례나 위조했다 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란 역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위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와 접촉 중입니다. 최신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